이건 무슨 방식인 것 같네요 야경이 좋네요 네 어머 사람들이 또 모이고 밤에 와 위시버스 오 뭐야 이거 지금 여덟 명이서 오 이런 콜새 너무 신선한데요 이만 형은 아이돌같이 보이는데 오 아이돌인데 메인보컬만 여덟 명인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네요 아까 그 밤과 너무 잘 어울리는 이 화성 너무 좋네요 뭐야 다들 이렇게 리듬도 잘 타고 라이브 아니에요 라이브? 밑에 깔린 거 없잖아요 그죠? 그러니까 라이브 없네 기쁜데? 우와 이거 라이브 라고 지금? 그죠? 이게 라이브가 가능해요? 이렇게 수업을 많이 했지 요즘 많이 했네 그래 이런 게 듣는 건 쉬운데 근데 이거 부르는 건 이렇게 쉽지 않아요? 입 맞추기 어려워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명이 동시에 부르면 들을 때 매일 음을 찾기 어려워서 부르는 거거든요 얼마나 연습 안 했을까요? 그리고 이거가 되게 웃긴 게 서로 친해져 이런 거 하다 보면 그죠? 이런 거 하다 보면 친해져 서로 눈 맞추지마다 입 맞추다 보면 친해져 팀워크는 안 봐도 잘 맞는 거 같네요 노래만 들어가도 그죠? 트웍이 잘 맞아 아니 근데 라이브인데 어떻게 이렇게 안정적이죠? 그리고 그리고 나 밑에 뭐 깔려있는 음원이 있나 되게 열심히 듣고 있는데 전혀 없네 믿을 수가 없어서 노래를 잘하시네 그래 메인 버커 8명이라니까 와우 되게 깔끔하다 아니 소리가 다 이렇게 어쩌지 시원시원해 깜짝이야 목소리가 다 청량한데 다 약간의 컬러들이 좀 달라가지고 응 와우 나 이런 친구들 레슨 하고 싶다 정말 보컬리스트잖아 보컬리스트 너무 멋있다 아니 이런 팀은 진짜 너무 나 귀가 막 깨끗해진 거 같아 너무 깨끗해 응 너무 깨끗해 노래도 좋네 신선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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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간에 랩도 없겠지? 랩이 없는 거야 그럼 정말 신선한데? 근데 랩까지 했으면 솔직히 이건 사기야 아니 아니 우와 와 너무 내가 흔들리스트 안에서 언제뿌리기 일단 받아서 넣어줘 이거 하나하나 약간 다들 그래요 이거 어떻게 누르시데 잘 안 누르니까 오 이렇게 안 누르더라고 아니 보통 우와 벌써만 부르고 안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그쵸 여기 한두 명 이제 붙어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네 그쵸 근데 막 랩터 두고 한 명 앉아있을 거 같았는데 아니야 한 명 한 명 자기 역할을 온전히 다 해내고 있고 너무 잘한다 이 정도 실력이 있으니까 이런 라이브 쇼가 하지 않나 자신 있다는 거죠 여기 지금 출연했다는 것만으로도 와 잘한다 진짜 잘 봤어요 대단하셨어요 그럼 지금 언제나 랩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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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